프리지아 프리지아 블루 오 잠깐만 알겠어 알겠어 자 일단 제가 좀 나온 것 중에 유가 있었고요 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너와 나 그 다음에 하나가 나의 사춘기에게가 웬말이야 나의 사춘기에게는 콘서트 같은 콘서트에서 저희가 또 보는거랑 싸운 날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소리 지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싸운 날 듣고 줄 사람 처음부터 너와 나 유 이거 어떡하지 자 다시 처음부터 너와 나 유 유가 다 컸어 그래 유가 다 컸어 마무리 신나게 가자 마무리 신나게 가자 댄스 타임으로 가자 춤을 추자 그치 그치 계속 계속 파이팅 파이팅 노래하고자 유 유 유 유 유 자 내가 학우들 대표로 한다 하시는 분 자야 하시는 분 어디있어요 어 저기 여성분 자야 하시는 분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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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성분이 굉장히 많으시네 거기는 여성분 다 자 노래 불러주세요 여러분 유 유 완벽한 하음이야 자 저렇게 해주시면 거기 준비되셨어요 됐어요 됐대요 저 조금만 보셨어요 하나 둘 셋 베이비 예예 되게 하트잖아요 하트 나만의 하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아 저요 누가요 아 저요 아 저요 무슨 하트 하트 이렇게 가능하세요 여러분 하트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가능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건 너무 징그러웠어 아 죄송해요 하트는 좋았으나 다른 하트 더 할게요 저 하트 이거 이거 어떻게 예쁜 하트 예쁜 하트 아 이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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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같이 너무 좁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보단 요걸로 할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유 연습을 해볼게요 볼거에요 가까이서 볼거에요 하나 둘 셋 베이비 육오오오오 lle 호오오오 有 mange 사 Healthcare 안 한 사람 내가 지켜봤다이 따라 시킨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러면 사랑 가득 담아서 유 들려드리고 다음에 또 올게요 이거 들려드릴게요 이거 들려드릴게요 이거 들려드릴게요 다시 치면서 들어요 바보야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지마 오늘만큼은 내게 돕고 기회를 잡 사랑스럽게 웃는 것도 이쁘게 말하는 것도 많이 연습했어 보고 싶어도 잠으라고 하지마 내 미나는 조망지 우리는 각도 맞아 하늘도 내 눈물 경기도 그 다음에 또 와야지 보고 싶어 동해고 참고 있어도 남은 내가 아가씨 비만 하면 사르르르 늦는구나 Yeah, baby You're a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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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았어 Baby 난 좀 욕심 부리는 것도 맞아 오늘도 못되게 대를 써봤다 내 너와의 트위트 사랑은 다 고민하고 부를 못해도 나는 네가 안아주길 말하면 사르르르르 녹아 Yeah, baby You're a girl You're a girl You're a girl You're a girl Yeah, yeah You're a girl You're a girl You're a girl You're a girl 하트가 안 보인다 You're a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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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닮아와 사실 숨잡는 것도 아니 널 따주라 오늘도 배웠을 걸 내가 잘 못하다가 이미 이제 내가 널 젊은 속에 믿고 있던 걸 원가구건대학교 소리 질러요 You're a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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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 건데 준비됐어요? 네 하트 크게 할 준비됐어요? 네 자, 저기 뒤에 보내고 됐죠? 준비 이쪽도 저쪽도 마지막으로 할게요 가자 원! 투! 트리! 베이비 유 오 오 유 오 오 유 오 오 예예 유 오 오 유 오 오 유 오 오 야야야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빨간 소셜리였습니다 사랑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.